이제 퐁퐁퐁해졌어 좋겠지? 퐁퐁해졌어 좋겠지? 3천원? 퐁퐁했어 많이 앉아줬어? 운동해놓고 많이 절아줬어 뱅스 해봐 뱅스 해봐 뱅스 해봐 뱅스 해봐 이 퐁퐁해 안 보이자 이 퐁퐁은 뱅스만 입어도 돼? 응 너 2차에 가드레는 가드도 입어야 돼 응 그래? 너 2차에도 다 아듣어 응 나 1천수 사보고 싶어 아니 1천수 사볼까? 그냥 1천수 사볼까 1천수 사보니 엄청 좋네 그래? 응. 따뜻하자. 이제 집으로 하자. 저희 바닥을 누구나면 따뜻한 거 해야하잖아. 응. 맞아. 그래서 따뜻한 거 최고야. 한 번만 좀 재밌었다. 응. 그럼 또 오자. 응. 그럼 이제 수용도 하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사진 찍는 곳이야. 사진 찍어볼까? 아니 그 사진 찍는 곳이야. 사진 찍는 곳이야. 왜 공연하는 곳 있잖아. 응. 알았어. 봤지 저번에? 그냥 우리 사진 찍었어. 잠깐만. 이 삼촌이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못 찍어. 응. 자. 준비. 땡! 응. 알았어. 했으니까 이제 생각할게. 응. 응. 자. 나도 영상은 여기 섬에 이거 봐야지. 응. 아니. 응. 여기 빛빛나는 데가 다리게 보여. 다리 보여? 응. 여기 빨대빨리 해주고 별천해 보여고 응.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제 저녁이라서 이렇게 된 거 해맑. 진짜 해맑했다. 아우. 한참 봐. 배 또 찍어. 근데 가까이도 찍어. 너무 예쁜거든. 우리 배 한번 타볼까 다음에. 응. 배 타보자. 응. 배 타보자. 응. 배 타보자. 응. 응. 배 타보자. 배 타보자. 배 타보자. 우리 저번에 삼촌이랑 배 타자니까 니가 안 탄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좀 어려서. 무서웠어? 응. 그때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괜찮해? 응. 근데 여기 이깐틀이 있었는데 이깐틀 타고 싶다. 어디? 이깐틀 아까 거기 있었잖아. 그건 미꿈틀 아니야. 미꿈틀이라고 했잖아. 그냥. 그래 좀. 미꿈틀이라고 약간 위험하게 보이는데. 미꿈틀지만 좀 위험해 보여? 그것 때문에. 얘네가 좀 핫산대는 타? 응. 이제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여기 여기 올 수 있어? 혼자랑 모르지. 삼촌 가야 돼? 응. 삼촌이 아들고. 엄마 아빠가 다녀? 그럼 혼자 다녀도 되지. 아니. 고등학생 되면 혼자 다녀도 돼. 고등학생? 응. 갔다 가야? 응. 삼촌이랑 좀 애워. 그럼 삼촌이랑 같이 가자. 응. 그때도 삼촌이랑 와야지. 까지 사줄거 아니야? 삼촌이. 근데 요건 뭐야? 여기 뭐야?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이 엄청 얇다. 응. 이쁘게 짓네? 응. 화장실은 많지. 다른거는 많이 없나? 많은거 여기 뭐 많잖아. 아니야. 만들기도 없잖아. 응. 만들기. 만들기는 봄에 가끔 하잖아. 봄에는 하? 응. 그땐 봄에 와서 한거야? 응. 여기에 뭐 돌려있어. 냉장고 사진도 확 확 찍고 영상도 찍었잖아. 맞아. 근데 막 모래 올라와있고. 근데 사실 나 찍어줘. 찍어봐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제 놀고. 마치고 이제. 아직 안보여요. 다시 좀 더.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이거 가볼게요. 골골골.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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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고고.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누구랑 재밌게 놀았어요? 삼촌이랑 같이 놀았어요? 삼촌이랑 뭐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좀 떨어진다. 수영원하고? 이거 카드 놀이와? 어? 근데 여기 안 지긴다. 이제 된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해봐. 네, 한번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여기 화장실 좀 여깄다. 아이고, 상처만 해봤어. 근데 내가 가보잔고. 가벼야지, 이게 달라지니까. 한번 먹어보고. 먹어보고, 이거야. 상처야. 이거 이야기하는 소란다? 응, 여기 해봐. 옛날에 왔나요? 피카리 nice. 피카리 하는거에요? 피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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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피카리. 미자문이었어요. 응. 상이이가 미자문을 지내요? 응. 미자문. 미자문. 아멘